원감 대신에 그냥 악독한 도살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까겠습니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얘 상향해준대요 버프해준대 지금 너무 우클릭 판정이 너무 안좋아서 다시 약간 좋게 해줄건가봐요 왜냐면 듀오인데 아 극혐인데 또 판정인데 진짜 안좋긴해 아 맘에 안드는데 이 터널 빠인 닉네임부터 맘에 안드는데 프로필 다 가려놓 답은 너다 3픽 마토라찌 마토라찌 너만 죽인다 저클로 된 녀석만 찢어 죽이겠습니다 근데 거의 이동기로 쓰게 되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이걸 못맞추잖아 두번째꺼 타격에서 못맞추면은 그냥 쭉 멀어져 버려가지고 되게 애매해 완전 그냥 추격용 아니면은 그냥 이동기 느낌 근데 이동기로 쓸거면 스피릿이 훨씬 낫지 이걸 굳이 얘를 모드로 함 이제 이거는 턱이 무슨 세팅이냐면 저거예요 그 얘가 공포범위가 넓어서 넓은 공포범위로 이제 회복이랑 막 스킬 이런것들 되게 느리게 만들고 빡세게 만들고 성공범위 줄이고 그냥 고런거 고런 세팅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악독한 도살자라고 돼지퍼까지 끼면은 엄청 엄청 저기요 시 하루종일 해야 돼 식물학 있어도 자 먹어자 저것도 멀거든 일단 올라가보죠 이거 돌리고 있네요 도망갔네요 도망갔네요 안 돌렸구요 하나 들어갈거 같은데 잘못하면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흐흐흐흐 이것도 안 들어갔고 흐흐흐 도망갔네요 흐흐 흐흐흐 역할 뭐야? 이거 들어간다 얘 앞에 거 들어가고 너다! It's you! You! 어? 어라? It's you! 원 깡 자 2층 바로 앞에 있는 거 올리고 있었거든 이거? 올라가 봐야되나? 하나 걸렸다고 안주하지 말고 바로 뛰어 이거 돌리죠 이거? 괜찮네요 안하고 구하러 갈텐데 한 놈이 한 놈은 저희 두 놈 저기 이거 밑에 돌린다 터졌었네 원 깡에 이게 터졌네 얘가 구하러 갔나 본데 치료까지 해줬네요 여기있다 헬로우 한 대 맞고! 그렇지! 쭈욱 넘어가기 쭈욱 넘어가고 판자 안쓰면 맞아야지 한 대 맞아야지 자빠져야지! 폭발 그리고 이 앞에 호재? 밑에 돌리고 있어 호재 부수고 이거 걸어요 이제 아씨 구했네 미친 히앗 투격은 좋은데 수딜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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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터널링 합시다 하필 친구가 돌리고 있는대로 갔네 뭐하냐 뭐해 뭐야 이거 넌 뭐야 이거 정신 못차려 방향 안받지 안광 안보었지 아씨 돌아갔다 아 아아 어 데드하드 빠졌네 쫄드하드 아 돌렸다 바로 옆에 돌아갔어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음 재개라 너무 많이 돌아갔다 발전기 하지만 바로 앞에 원깜스 원깜스 아 돌아간거지 부셔놓자 이거 화가 됩니다 올라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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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니깐 다 자빠졌지 다지렁지렁 합니다 지금 지렁지렁 해요 또 쓰러줘야 지 흠 parenth집니다 어디까지 쉴꺼야 어디까지 그만 갈꺼냐구 바로 죽여버리기 시판생 이거 뭐 발가락으로 찍었구만 시판생 발가락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아까 나 두고 내려놨는데 나 떨굴텐데 나 아 아예 재연나보네 제가 안 흔들었어 맞아 그냥 끝났다 이거 나에서 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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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가볍군요 주님 올라갑니다 전자다 빨리 안해 빨리 안해 근데 확실히 아까 anska Wrestle sino 우리 우리 너 좋았다 너무 달았다 아 근데 이거는 얘네가 초반에 전부 보니까 전부 뿌쿡방이었던거야 발전기를 안해 초반에 내가 두바퀴를 돌았는데 발전기 안 돌아가 무지랭이들 보고싶은... 보고싶은 저 뭐 사례만 있습니까? 구덩이 같은 것만 보여달라 그러네요 하하하하 종구 닥터 스프릿 얘는 아직 안찍어서 안돼 얘는 애돈 없으면 못해요 제가 나중에 애돈 찍을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고통의 선물 배워야되서 곧대합시다 얘는 빵둥이 두근데 아직 지도안 안시켜서 웬만한 퍽 있는대로 가자 아 그래야지 해보라고? 또래야지? 아 또래야지? 싫어 그냥 내가 하고싶으면 갈래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근데 그중에 제일 안좋은 애 한거야 덮고 똥구덱이에요 아하 이거 또 팩미니가 10판 생기면 이것도 진짜 꼴배기 싫은 일 한가득인디요 더군다나 듀오입니다 비공개 얘는 뭐야? 이거 스트리머 모드지 이거 지졌다 너만 죽인다 근데 이 사람도 좀 하는 사람인가 본데 많이 했는데 이사 이완생 삼한생 막 있는데 이건 좀 빡셀듯 핵쟁이 아니냐고 이런 그 생존자 핵도 있어요 생존자는 모드로 핵쓰 원래도 생존자가 유리한 게임인데 스웩 쓴다고? 왜? 왜 그런 짓을? 어이 지난번에 그건 봤는데 이번에 그 마스터마인드 나온지 12시간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31원생 한 마스터마인드 마스터마인드 에드온 다 들고 있는 한 번에 다 적용되는 야씨 조졌다 점수는 많이 벌겠다 괜찮아요 두 명만 죽이자 옳히라 생각하지마 두 명만 죽여 두 명만 죽이면 인생 나쁘지 않을지도 몇 명이 살지 맞춰주세요 올 생존 1킬 아 한 명 두 명 세 명 올 사망 토토갑니다 내가 고였다고? 난 200시간도 안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씨 라쿤시티 나왔어야 되는 것인디요 오케이 여기 바닥 잘 안보인다 굿굿 생존자 빨랭길 일단 집 돌리려는 레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이드랑 큰집 설계 하죠 큰집 설계 하죠 뭐하는거죠? 더 성능 실험 성능 실험 이 새끼들 여러 명이 돌렸구나 왼쪽으로 두 놈 뛰고 보였죠 앞에 두놈 색밍 버려요 여기 임마 페이크 한 번 쳐 보았다 임마 색밍 버려 패이크 한 번 쳐 보았다 임마 색밍이 치는 놈이기 때문에 색밍 버려요 백밍이 좀 치는 놈이기 때문에 색밍 버려요 백밍이 좀 치는 놈이기 때문에 백밍 버려요 이런 무지레인 같은 놈들은 없애야 됩니다 지가 은폐 은폐를 한 줄 알아요 내려 어 아 아 부시네 큰 집도는 행인이 크고 들어가고 별로 검토 받는다 검지 샤워 뭐야 아 아 빨리 저 빠져 원 깜 아 아 오지라는 방법도 있는데 원 깜에 걸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멀리는 모르겠네 왜 안돌렸네? 그럼 저 사이드 아까 팽민이 사이드로 뛰었거든? 안돌렸네? 저거 주워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짤아놓고 사이드도 안돌리고 있으면 저쪽에 있는거 두개 돌아가는거 같은데 소리 안나지? 사이드다 돌아간다 저기? 팽문 있네요? 아 돌아가겠다 안돼! 아 쉣! 아 여기 되게 안좋다 여기 동선이 동선이 되게 사진만 좀 짱나는 동선인데 일단 판자 빼고 팽민이 쫓아가는거 별로 안좋은데 팽민이 쫓아가는거 실효까지 다했네 팽민 다 쓰네요 그냥 팽프리트? 어 이게 안맞아? 어? 어싯지롱 덕 때문에 판자 벗가지롱 여기 있는거 취소했지 막 누가 저쪽 작은집 원감에 한번 더 걸어주시고 어디 터지는지 보죠 아 아 여기 있네 뭐 해 뭐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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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받아야되고 저기 또 하나 누워 뛰어오네요 못봤다고 생각했겠지 한대 맞으시고 두놈 모였고 한놈 걸려있고 나머지 하나 어딨냐 터뜨렸죠 소리나서 쪼고 근데 이치거 거의 다 돌아갔다 무조건 잠식 무조건 잠식입니다 이츠거 어쩔 수 없어 많이 돌아갔더라 아까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으면 못했을까 하나 하나 둘 여기 앞에 3,4 끝에 있는거 하나 버려도 여기 있는 거 3개 다 지켜야 돼 뭉쳤거든요 저 하나 저거 저거 돌리면 여기 다 뭉친다 제일 잘하는 캠핑에서 죽여버리죠 안 돌아가잖아 이 앞에 있네 덧밟아라 인마 이거 안밟아? 묻힌 맞아야 죽었죠 됐고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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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거라고 두놈 남았는데 이거 3개만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저 하나 줘 멀리 있는 거 실패했죠 발전기 잘 안돈다는 얘기고 구해줄겁니다 더시나 주워오죠 그리고 저 사이더 하나 돌렸네 그럼 이거 3개 뭉쳤거든요 지금 발전기 개념없이 돌리면 뒤진다는 걸 보여줄게 잘 안돈어 왔네요 두놈 다 왔네요 빠오시고 너가 맞아야지 그지? 너도 맞을라고? 너도 와 그럼 일로와 뭐하는거야 지금 이게 무빙이라고 하는거야 지금? 내려야지 환자 다 써야지 버려 저리로 갑니다 돌리고 앉았죠 저기? 치료도 안하고 발전기 돌리면 어떻게 해야돼? 죽어야지 발로 차 빡 빡 작집 한번 봐요 아까 요한님과 제가 저쪽으로 뛰어가는거 같았거든? 안 굴러가 지금 저거야 저기 저 집 뒤에 여기도 안했고 여기있네 얘가 구멍이야 얘가 스프린트네 멀리 유인하네 빨리 자빠트리고 가죠 오 쟤? 넘어가 배야 있니? 안쓰요 없으면 죽어야지 중앙끝 돌리다가 폭발 폭발 불구화 불구화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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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 미쳤어 필요 없어 버려 가운데꺼 막으러 갑니다 근데 불구하라 바로 못돌렸을거죠? 저기있네요? 아니다 불구하라 못돌렸을거거든? 좀 더 센터해봐 좀 더 센터해봐 아예 이런 미판장은 그냥 봉인 구했고 레벨카 레벨카 어디니 레벨카 여기있네 여기있네 소리가 들리네 응? 뭐야 저기까지 뛰었다 내려야지 그렇지 이거 99.75 하고 도망가는건가? 버려요? 저거 봐요 뭐야 뭐하셈? 스포랜터? 스포랜터 스포랜터 어 너 이걸 아 아니였어 그 자식 아 늦었다 늦었어 삐짓걸 늦었다 그러면 두놈 죽었고 두놈 넘었습니다 요것도 건드렸네요 환자 못쓰게 하시고 조만간 발로 차서 꽃발 붙여주시고 오히려 좋아 미카엘라가 어디서 제가 어그로 끌면 얘가 돌릴거야 미친 이거 돌리고 있었네 발자국이 없다? 아니면 아니면 아오지로 내려갔나? 오지 오지 아오지? 아있네 아 좀 귀찮게 하네 아 이거 많이 돌렸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요 레베카 잡으려는 거 이게 더 많이 돌아갔으니까 레베카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퍼뜨려고요 소금물 때문에 걸린 거구나 힐했다 오는 거 알고 어떻게 숨는거지? 어딨는거지? 아 아 이거 애매하다 아 빨 저 녀석 불구하 아오지 끝났다 너네 어두웠지 더시 좀 어두울 거야 내가 어두운 에드온을 썼거든 구하러 와야지 그냥 돌릴 거야 그거? 다살하네요 그냥 다살하고 개구각을 봐주겠다 구하러 가나? 죽었네 아 개구싸움 해야하네 근데 근데 깔아놔 안 난다 소리 짝집인가? 여깄네 여깄네 뒤져 아이고 그러면 저거 한방이거든요 안 돼 바로 뛰어 열 아 좀 멀다 아 열겠는데 아 나갔다 아 열었네 바로 일로 뛰었네 그냥 거의 여기 여기 이쪽으로 돌았나 보다 까비 3킬 생존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아 아쉽구만 좋아하는 일이죠 야 얘가 쿠파이를 썼네 얘가 제일 못했는데 얘도 뭐야 8호 막 비공개 할지 양아치 양아치구만 이고 폭풍질이 것들 아주 낭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양아치가 있었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다른 한번만 더 하고 생존자 가겠습니다 빰 빰 빰 빰 빰 덫고 은근 재밌어 저 덫가는 그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꿀잼 뭐가지? 총구해달라고요? 나한테 얘가 턱이 뭐라 턱을 뻣발 기어헤드 아 taken 제대로 대성공하면 보이는구나 결론가 이건? 차라리 소금물을 낄까? 소금물 하고 치료시간이 늘어난다 재장전 시간 깊은 상륜상태에 빠진다 소금물 단부질 눈속임 노란색 진짜 못쓰겠어 노란색이 싫합니까? 총구가 예전영상 보면 조준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 완전 패줌이던데? 바로 땡기던데? 팡팡 쏟아내 그냥? 개삭이던데 그냥? 에임 좋은사람들 그냥 씹어먹겠던 느낌이 나던데? 총구는 딱 스킨이 없어 어? 됐다 잘 잡히네 에이다1 아 저것도 맘에 안드네요 저 저 구환생 저거 그리고 하필이면 구환생인데 레온이야 일단은 노란 폭이라서 굉장히 지금 뉴비 뉴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맵이 경찰서 나오면 안되는데 차라리 경찰서같은데 나오면 너무 좁아가지고 못 맞출거 같은데 벽도망파 가보겠습니다 치료시간 레퍼링스 자고 이거 거의 안찍어가지고 뭐 없어요 에드원도 없고 막고라라는 말을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다고 막고라는 와우용어야 와우용어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서 그 호드가 이제 그 오크인가요? 오크에서 이제 일대일로 일대일로 일기토하는게 이제 막고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제 킬수를 맞추는게 아닙니다 생존자가 몇명 생존할지를 맞추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 있어요 맞아 옆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옆에 저한테 혼수 두고 있어요 이번에는 근데 좀 로딩이 길다 뭐지? 왜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지? 똥컴이 있나? 봉수관리 봉탈님 옆으로 밀치고 대신 실력뽑해 주세요 아 네 이 맵 아 네 이 맵 아 네 이 맵 나쁘지 않을지도 여기 중앙 통로에 발전이 두개 있어가지고 발전이 좋은데? 이거 여기 들어간다 저기 한 놈 있네요 아 근데 저거 가장 저거야 높은 애야 티어 안녕? 아 벌써 뛰면 한 대 맞는다 한 대 맞는다 그랬지 내가 이리 이리 와 끊기지 않을 꼬야빠 바로 뒤지시고 하지마세 오케이 탈출 아 저거 진짜 시작도 짱나게 하네 니가 뒤질래? 못 봤을 거 같아 내가?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또 지랄 또 지랄 또 지랄 저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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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구하시게 으 아가 너 아침 너 으 으 까비 으 으 으 으 으 니가 대신 걸릴센 도 그만 그냥 보내 주지 않 그냥 가라 한타 다치고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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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름부터 짜야 되거든 요거 어.. 어.. 뭐하냐 너네 게임 터졌는데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최대한 스위치 클로드 뭐해 엣 아씨 따로 오른쪽으로 꺾을줄 알고 그냥 쐈더니 발전기 그냥 안 돌고 있는 아까 도망간 그 남자의 하나 지금 하나 돌리고 있겠는데 너희의 희망이야 쟤 안구할거요? 안구할거요? 쩍쩐니거 돌리고 있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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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이야 이거 원투터 깜 너 멀어 원깜 왜 이렇게 몰치가 다 구려? 뭐해 발굴 어디있어? 레온 튀었구요 아 차단 들어갔던거죠? 차죠? 근데 집안에 있는거랑 지하에 있는거 돌릴거 같거든 아 아 저 2층껏 위험하겠다 안 돌렸네요 이 집안에 있는거 안 돌렸네? 여깄네? 쩍쩍쩍쩍쩍쩍 안구할거야 얘도? 어? 여기있다 여기 세명 세명 봤죠? 세명? 뭐하는거야 이거? 뭐해? 주완생이 왜 이모양이야 이거 앞에 아놈 so 요 دا 다 은지 아 안돌렸네요 어집 초 아깝 아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로맙고 에이다 뭐 에이다 뭐 른지 버크팔 먼저 깨부시고 발전기 하나도 안들어가죠 얘네 지금 정신나간 짓거리만 조지게 하다가 뒤에서 뭐하니 어디서 본건 많아가지고 죽고싶어 죽고싶어 오 좋았다 이 근거리를 피해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투사체가 느리더라구 되게 뭐하는거야 이건게 조금 이건게 조금 컴 컴 컴 아 이거 끌어지겠다 아 아 아 야 안구 아 구간다 홀라와대 아 아 어 한대 맞아 한대 맞아 한대 맞았 단단하게 한대 맞았고 갓 이리와 이 어 월적이다 막거리죠 어떻게 그냥 갖다 버려요 저 갈고리다 그냥 갖다 버립시다 어차피 얘네 망했습니다 왜냐면 발전이 하나도 안 돌아갔는데 한 명 죽고 지금 막 일걸 일걸 막 이래가지고 일걸 일걸 이래서 그냥 터졌어요 생각보다 전의 온이 뒤지게 못해가지고 차단 퓨치 개꿀이잖아 다 이 집 뒤에 있는거 같은데 다 이 뒤에 치료하네요 어디가 대신 받는다고? 왜? 오우 예 하지만 에이다 웡 웡 한 대 데리고 좀 쏠거야 어 뭐 없는지 흐허헤헤 흐렁 수려하면 뭐해 쳐 맞아야지 악 뭐해 아이고 그거를 숙인거라고 간거야 아괜찮 아잉시 까비 으흡 으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흫 하하핳하핳 뭐야 이건 너 여기 왜 지나가 와 이게 안맞아? 이거 왜 안맞아? 가보시고 자빠지시고 한 놈 더 데리고 와 뭐하라 그래? 얘도 포기했네요 저항 안하네요 사이드에 걸죠 가보라 무지랭이들아 왜? 집 2층에서 구했으면 집 뒤에서 치료하고 있을 가능성 울리냐 설마 이걸? 뻗어졌다 맞죠? 안 꺾고 왜 안 꺾고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뿌뿌빵이 아파 생 바로 죽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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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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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쏠까 무섭지 여기다 이 자식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다 나 총구한테 너무 좋은 맵이었어 총구가 여기 트랩 뭐야 페트롤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양쪽을 저 뒤에다 원감에다 벌면 될 듯 dy 총구 달달구리 맵 구환생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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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갈고리는 그 살인마 전용 갈고리 4개 퍽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기다 걸면 저는 이제 원거리 깜짝상자 같은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다 걸면 가장 많이 돌아간 발전계 15%를 까버려요 올사망 근데 이 게임 여러분 살인마가 고통받는 게임입니다 좀만 잘하는 사람들 걸리면 멘탈 부서져요 생존자가죠 쭈르륵 초대하겠습니다 쭈르륵 큰일났네 아 이거 큰일났다 엔난님은 좀 잘하는 사람이고 여기도 이제 좀 적응해가지고 빨랭인 사람인데 여기가 사람 색 아니 자 사람 요정이 아니네 아하 이거 큰일이군요 콜로데스는 4만 하려고 아하 얘는 4만을 찍는게 좋겠더라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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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쓰이 쓰이 사람도 있어 아 4 4만 처음에 봐 생겼도 지코 하고 싶어요 할까요 들어오세요 9 안에 좀 생전자 파티 하면서 4인으로 보이스 까지 하면 좀 양아치 가 싶어 가지고 살인마 감수 성 때문에 보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 됐다 말로 아니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나 한번만 아 안녕하세요 다 올리는 중 뭐 당님 예 빨랭 이에요 이 빨랭 이라고요 4 세상 말세 불렀다 게나 소나 탈취가 3 빨래 아니 말했다 라니 개나서 다 찍네 판수로 음 감각할 수 없네 아 뭐지 뭐가 많다 온다 야비씨 삼각두 와우 3각도 차 저 역으로 제 역으로 어 에 3명 돌린 에도 이쯤이 이쯤 이 역으로 o 야 에 뭘수 맞으고 으 으 이렇게 막 찔러요 해서 돌아가겠다 어 하지만 시합이 돌기 이것이 바로 클로드 클로드 해 1 4 돌리 0 으로 빠지 뭐라 감 어 박스 5 조기 떠나 짝집 돌리는 중 각투 저거 막 질러 우클릭 플레이 그 일자로 짜 일자로 바닥에 빵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막 지름 5 싸봤다 뭐 예요 오 마이 갓 폭발 대가요 지금요 아프리카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아니 아프리카 짝집 짝집 기절 기절 딱 집에 있어 생각 판자 써도 돼요 어 나한테 왔어 어 비둘기 비둘기 시야 비둘기 어그로 풀릴 왜 또 나야 짱 나게 뭐지 아 봉탁님 보고 간 거구나 지하 돌리러 가야겠다 알타 про 똑같이 암호 만큼 파 TD놀 wide 4 탁 더 이즈 커미 삶의 상처 피해주고 배드하드 피해주고 삶의 상처 또 안 맞고 삶의 상처 또 안 맞고 삶의 상처 또 안 맞고 멍청 멍청 각도 덮겠다 삼각도 멍청 멍청 바람에 바람에 안하네 완전 키캠가가 아닌 어딨어? 작집이요 한 장가? 안 돼! 안 돼! 아오지다! 안 돼! 안 돼! 나오지 앞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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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가 깔아서 깔려있어요 하나 날리 났네 이것이 바로 캐리 제로트나 쳐야겠다 각자 알겠다 제로트 즐기고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캠핑할 것 같아 왜 왜 캠핑해 미친놈이야 발전기 하나 남았는데 지금 캠핑할 때야 지금 여기 밑에 있어요 다시 올라간다 아니 거기서 뛰어내렸단 말이야 아니 거기서 뛰어내렸단 말이야 죽인다 버려 문져라 뭘 버려 문져라 버려 버려 아직 발순기 하나 남았어요 어머! 나 제자도 못 썼다 뭐야 호재 준다 와 제가 터뜨려서 일로 올 거예요 고기 느끼고 있어요 월향님 음 두근두근 거리긴 해요 오케이 문 열어 안 돼 온다 온다 나 비공개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구하러 갈게요 나만 돌리세요 돌리기 전에 와야 될 듯 아 근데 제가 다시 간다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두근두근함 네 저는 다시 돌릴게요 네 내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왔어 여기 앞에 그거 깜 아 아 없어지네 시간 시간 없어져요 아니 바로 깔았는데 바로 없어졌어요 왜 그러지 뭐 뭐지 나 잠식 된다 점점 버리죠 아 bc 바로 옆에 있어요 아 다시 온다 이제 멀리 안가 계속 근처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왔어 감식 됐어 에헤 오월양님의 희생은 잊지 않을게요 이씨 내가 왜 왔을까 전으로 갔다 알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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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되고 안되고 아오 아크 2 아매 상처 안맞은 반대 어 저쪽인데 둘 다 그래 납 보도드 때 수송가 끝났는데 나 누워서 맞아줘 맞아줘 아 세다 다 데려 버려 버렸나 어디야 문 열어야 열어요 여러분 열어야 러다 죽었어요 4 4 4 원래 멀리 문 어디 취소가 뭐 남부의 등 그 짝집 양옆에 나 봤다 봤어요 온다 으 으 으 더운 마크 좋아 롤딱 사이면서 다 미디어 나 만족 얻어 나이스 원래 제 낭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5 알 따듯한 노자에서 이래 놓고 자 1 어차피 있다 이 말이야 1 뭐였지 아이더 콜이 썼네 다칠 뒤 썼어 이거 완전 그냥 너 콜 바칠 신형적인 추적자 색적 올인 이네 으 치출 하서 왔구나 바로 어쩐지 c 소가 점으로 바로 보도록 으 그러더라 발달 안탈출 눈질 앵 empire 4 아 씩 새끼게 볼 건 회차 구해 보셨 깜짝接下來 quê 들었잖아 군제 삶을 검사에 들었는데 5 아 제발 못 살다 사실 이거는 알로안님이 만나 좋고 되는데 안맞illo 조립된 건 아 아 오케이 담판 아 아 뭐야 탈마가 없네 저만 로딩이 돌아왔는데 넌 여기 그래서 그 5등 뜨지 어 랩 빵인가 뭐 그런가요 나갈까요 뭐지 뭐 봉사님 이거 나갈 수 있어요 만을 뒤로 가기도 없어 으 어떻게 다 쳤다 이거요 시작은 되지 않나 시간대는 여기 어디야 이렇게 거짓지 뭐야 이거 이 화면 뭐야 아 그냥 띵글띵에 도는데 계속 빙글빙글 졸다 가지 시공 속으로 안되 시작하면 은 되지 않을라 나가지를 1 5초 넣었어요 5 실과 5 5 5 13 초 5 10 5만 있어요 4 튕길라 나 들어가 질러나 모르겠네 까지 물 딱 기다려 보죠 나가지 도 않는다고 하니까 따라 보고 아주 누굴 사과 외절에 화면을 겪기지 킹을 사만을 만들어서 배드 아들을 3원을 찍어야 되나 어 대답 잘 못쓰겠어요 여기는 핑이 좀 있어 가지고 약간 그래서 조금 0.5 초 미리 누른다는 생각으로 눌러야 된 그렇게 하다가 방금 죽음 피지컬 안되면 팽 프린트 나 쓰세요 팽이 없어요 팽이 이제 19 또 탈 토하일 저어 이거 나와서 시작되면 부산이 튕기는 거 아니야 뭐 된다 수족된다 오래되도 되세요 네요 왼쪽에 크게 사라졌어요 그 찍는거 들어가지는 거 맞아 뭐요 로딩 이에요 지금 어깨가 컷 방탄 뱅을 떴어어 공물 칭킬 가기 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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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저렴 때 뭐야 여기 어디야 상파티 안되겠다 이거 나가 되겠다 그 튕길 튕길 빵 될 것 같은데요 으 아 졌어 시공에 갇췄ing 좀 해봅 kem 자ujemy 으 0 된거에요 어디야 왜 저래 뭐가 웃어 누가 웃어요 언니의 양이 많이 해요 어 우수 예 배 무서워 아 쓰게 못하면서 우선 그런데 이거 우리도 계속 로딩 이다 이거 그 아마 그 튕기면서 발 주 결과창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배 차례 어디서 주전자 끌어요 아 이성이 웃겨 지금 아 아 아 이 두 분 실제 자매에요 느끼지 않죠 저희 언니 또 봉탁 님 방송 사요 억나 더 뻔 했잖아요 마주 옛날에 알로와 님이랑 사라진 그 알로 와밤이 저거 했을 때 그 목소리 완전 똑같아 가지고 똑같은 완전 다른데 아 자매가 누구냐고 했는데 5월 얌 님이랑 뿌구빵 님이 자매 암 뭐야 이거 나가게 해줘 저희 언니가 먼저 봉탕 님 방송 보고 저희 떡 시킨 거인 아 진짜요 4 회원님은 왜 에 몸끄럽대요 아 아 아 뭐야 종류도 안되게 임해가 나가되야 쇼 아 이거 그러면 제가 아까나 봐 자 게임 끄면 나갈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스 끄럭 꺼버린 왜 나가지 너 같이 로딩 표시인데 여러분들 가치면 다음 파티로 갈게요 아 으 이런 시공의 폭풍은 뭐야 고엘에 제 동생도 방송 시차하러 왔다가 마이크 이슈로 쫓겨난 적이 있다고 그 후로 안 한다고요 누구야 또 그 때 누군데 마이크가 안 좋았나 보네 어 이거 다 같이 강종 해야될 것 같은데요 할까요 강조 아 안되는 것 같은데 왜 해야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공물 날라가나 뭐야 이거 망겜 왜 이래 강종도 안되다 어 강종이 안되요 샀다 뭐 다음 파티 아 다시 택할 때 나만 죽이고 이렇게 바라 썼어 아 억울해 날라갔나 공물 모르게 간사 날라 갔을라나 안 돼 에 로이 턴이 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겠죠 누구방이 뭔가 뒤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는 다르다 보니까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으른 같은 목소리 인데 하하 하하 현실에서 전화하는 느낌 아 저런 방금 처음 게임 하신 분들이 다 접속을 끊으셨네요 아는 랄드 바이 다의 라이트 하고 있다가 지금 파주 왕 님께서 럭키 박스 1번 2번 비법 한번 아이를 해 버린 것 oats 2번 2번 2가 많네요 2가 많다면 1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엎보다 엎어 터진다 바보 바보 2번 했어야지 어 이거 아닌데 잘못 눌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티쳐도 해버렸다 어 5분 안걸렸는데 어 됐다 5분이요? 그 깨 막 하면 5분 못하는 거 저도 안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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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로딩에서 튕겨져 있다 못 키우지 나도 곡물 써야겠다 데이 비드 킥물 타티 끈 아님 밀봉된 편지 일동된 편지 오 있다 25퍼 이걸로 가야지 아일 기창 하하하하 하하하하 데뷔킹 아무런 옷도 없네요 되게 볼성 사남대 옥생각 아 아 아 아 멋지군 오 쓰러 아 아 모르겠다 하고 아닌데 이게 약간 남캐가 키가 커 가지고 3인층 할 땐 불편해 에 남태가 덩치가 좀 더 커서 널도 많이 가려 케이스 누가 kcm 야 데이비트 ccm 같은 옷이 있다고 kcm 같은 옷을 납입은 남캐가 있나 알포시 러킷 박스는 투네이전에 가죠 아 대박 으 방해 보기 있어요 좀 씻으세요 이거 아직 아 아니 모기 다 됐고 알목이 가 더 아프답니다 뭐죠 가을 또 나와요 이거 뭔지 안 나오시겠다 를 나와요 아무도 안나온 타 여기 다 빨랭이잖아 지금 맞아 빨랭이 시장 하하 아차차 아차차 찬 빨랭이 둘이나 있어 가지고 이긴 아 아 큰 음 아 말할 게 싫어 뭐 어디야 병원 야 겸이야 병원에서 볼륨 설마 십골 거에요 벌써 두근거려 어퍼 풍고 러니고 식구 아닌데 아 두고 난 걸었는데 보다 두근거려 왜 아 두근거려 십골 아 뭐야 뭐야 벌써 좀 얻은 법인지 1 빌리 뭐야 제 섭 들고 있어요 폭구야 준 구요 그 나요 뭐 정성하게 걸으면 폭포에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삐걱 삐걱 하면서 걸어뜨려 풀렸어요 아 덩치 되게 크고 가면 쓰네 톡 내 보인다 보다 덮고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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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연 내가 불구 있단을 거에 취 그럴 수 있지 1다 1 다 터져 끄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못하게 폭우를 잘 찾았죠 아 에 아 아 아 아니 근데 씨 어떻게 빨랭이 덥구도 구부를 못 외에 토 코도 모르고 5 ona 방금 찍었어요 빨랭 chase 쩜시만 떼어 그냥 하는데 서머 발전 부분 되세요 음 대지에요 다시 오는데 어 엄마 엄마 눈앞에 있네 지금 덧 작업 하러 가는 벅적 업하위 단어 중앙에 넣어있나 지금 중앙에 있긴해요 대지 넣어 됐는데요 아 이게 그 한대 때리고 대제 붙이고 간다 아 아 아 어어 이거 뭐 이럴 지식 없어 아 아까 칠해 170도 더 두 번은 안 통했군 그 꼴록 피어 나았으면 무력화 된거 아 근데 나 체중이야 오지 말아줘 하지 부차 돼지 너무 싫어 아 치료 중 이라고 이거 돼지 에다가 광대 공포 중인가 그거 하면 정신 나가버린 역시덕 아닌데 싸우야 안 걸어 그냥 하여 꼴 리단 더 그냥 가는데 약간 욕심 그덕그덕 한데 발전이 돌려야 그냥 간다 발전대 차지도 않고 생각하는 데 뭐 5월 양님 살릴 사람 한 야 밤새 맨 나님이랑 저는 좀 멀어요 5 나눈 조간 다 신경 써요 덕분 앤나 님이 갔던 길로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되지 못하고 발전이 결정합니다 치료 그냥 해드릴까요 네네 뭐 상황 한번쯤에 판자 했는데는 더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앙 해야되는데 돌리던거 어딨어? 오잉 안될거 같은데요? 아직 그래도 빵거리라 다행이다 나 갈래 저기 판자 뿌신다 도루탈있다 도루탈? 도루탈에 돼지 도루탈에 돼지 어디? 도루탈에 도루탈에 건물을 맞춰? 3분 후에 맞춰야 쪼금쪼금하는게 돼지 그 종부 아냐? 으 이렇게 하자 그 돼지가 한 번만 묻어도 계속 묻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지 한번 말이며 마다 그런거 아니에요 때리면 때릴 때 마다 적은 여쾌었을 때 뭐 4 때 마다 또 발점이 70 가운데 돌리시는 분이 싸야 할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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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UST 아 아 아 깔았을 수도 돼요 Campus 다 하해요 와우 띵 pública 와우 여긴 50 호대쪽 50 가운데 한번만 붙어 주실래요? 가운데요? 제가 갈게요 얘 뭐야? 뭐지? 여기도 하나 있다 뭐 막 잼든 이런 거 들었나? 가운데가 저기 이 사람 가운데 못 찾아요 제 옆에 있어요 어머 거의 다 돌림 가운데 너 무리 안 해도 돼요? 여기 사이드 거 돌리고 있음 근데 가운데 이미 누가 있는데요? 옛날 님 여기도 하나 돌아가 여기도 하나 남겨둬 뭐지? 잼든이 옵션이 뭐죠? 우리 고시펀데? 알고리에 걸면 다 돌림 뭐야? 뭐야 뭐하던 거지? 얘 그냥 미션 하는 건가? 아 1일 1식 있나? 뭐야 이게 왜 안 해?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예 걸지도 않는데? 문도 열어줬네 이거 각인데? 뭐지? 그냥 갈까요? 그래요? 그냥 뭐 한방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제 왜 저래? 뒤돌아있어? 그래 썰어? 봉탱가 봐 갈게요 뭐야 이게 너 뭐야 상영 문자 하고 가야 때리기 미션이 서서 하는 건가 본데 아 문자 어딨지 나르다 죽는 거 아니야 죽어나 제발 죽어라 한방 아 나갈래 무서워 나갈래 그냥 때리기 미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따님 이상해요 옐로우 닉네임 옐로우인데? 럭키박스 뭐지? 럭키박스 1번에서 4번 아 오마이갓 4번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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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제 1번 하겠다 3번 3번 3번이 맞네요 믿고 3번 가 보겠습니다 설마 5 박스가 달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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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대박사건 오 이야 이방 캐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자면 럭키박스 3번 3번 떨어버렸다 고맙습니다 누가 4번이라고 그렇습니다 누구지 누굴까 뭐야 누가 4번 말로 안님 나 3번이라 했는데요 4번 아 아 아 좋았다 봤다 제발 요판하고 파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우리 경찰서로 한번 갈까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없네 경찰서 아재길 아 하고 예비 마다 경찰서 이제 괜찮던 데 익숙해져 가지고 다 어디 있는지 알겠던데 길도 거기 너무 가운데가 뭉치기가 쉬워서 고기만 지키더라구요 아 아 아 아 힘들어 받은 어딨어 뭐야 이게 아 아 아 소박한 25 5 뭘까 라쿠 나올 것 같지 아 누구 뭐 나도 까마가 예상 아 너무 싫어 쳐 얘는 발전기 쪽에다가 까맣게 날리니까 쿨 됐다 싶으면 한번씩 피하세요 네 케빈에 들어가면 피해 아 오토에 변이네 와우 예술가 싫은데 불찾은 뒤 아 아 아 한 방 날릴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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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피해 주시고 아 저도록 4 예 3분 뒤에 맞으셔야지 또 일찍 맞으셨네 이제 3번 이제 3번 해면 아니 예술가 까마구 근데 까마귀 못하는 사람 잘 못 봤는데 뭐 5 앤나 님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선발 만들어야 아 아 아 아 뭐 벌써 한번 지났어 인생 개 빠르네요 얘는 원감 있을텐데 데포 있음 100% 떼야 되요 뺏어 안 터질 때 띄어 볼 때 애권 터졌다 생각보다 또 여기 다 돌리면 저 이거 3개 돌리면 뭉쳐 남편 띄어 아예 이거 뭐야 여기 문 앞이라서 안 돌릴게요 꼭 맞았다 digo 거에요 까마구 맞아두겠다 님 여기로 오는 우리 다 걸리겠다 9 개 양도하러 봤다 할게요 왔다 왔다 새엉으로 대역 아 한 분 후에 맞으세요 바로 맞을 것 같은 데요 나 많아 나 망하면 아 아 아 고 허 쩔 물 빨래 아 아 한수 박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발레 화이팅 화이팅 알로 인켜서 많이 들어갔네요 아 아 아 저희가 벗어 괜찮나 돌려 다 그 앞에 아 까마귀 날려줍니다 까마귀는 뭐예요 아 저게 날려준 거고 네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누르면 그 때 날라 갔다 나 구하러 갈게 아직 따봉 레베카 안 키워가지고 없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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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던데 이거 저쪽 돌리던거 돌림 뭉쳐서 네 다른 데로 갈게 아 보자 엄마 아 아 아 아 딱 지금 옆에 가운데 있는 것도 있는 뭐 됐어 두고 그러요 회사의 아웃 깨 말인 엄마 저 앞에 있는 고인도 빠지 1 1 앤남이 얻으로 돼 뭐 예술 스킨도 인내고 캔 이어 스키도 으 되게 원가 하던데 원래 기본 아냐 자지 보나 보건 이에요 저게 노란색이 좀 지나간다 앞에 딱 집에서 짝집 스킨 인거 도스키 아 아 선마 쪽에 큰 집 집안에 들어갔다 아이돌 나외 professors 조금 아직 계속 본 주 에 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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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꼬리 떨구는 거 사보타 주와 해도 시간 지나가 생겨 일정 시간만 없어 죠 영구로 사라지면 계산이야 그래도 눈에 띈다 알로아님 돌리던 거 그냥 돌려 줄 것 같은데 한 대 돌리는 또 딴 때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돌렸어요 저 앞에서 들고 있는 아 빡쳐서 이제 나니 캠핑한 것 시켓 만다 아 문 따고 나가는 엔딩 안대쪽 문 앞에 있는거 50 엘러 알로아님 아까 돌리던 거야 돌리면 은 끈다 대답 다 불리는 것이 맨 끝에 거기 말고 반대쪽 할까 잇동 라인 아니잖아 좀 더 나은 적이 쪼큰 나이 어디 갔어 이 사람 일로와 방향 치아 방향 치 지금 문 앞에 꺼 돌리신다는 거죠 네 아까 월남이 돌리던 건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아 네 여기서 돌리고 계신다 돌고 계신다 아 아 왜요 좋다 계속 아 뭐야 이거 돌리면 되는데 호재 옆에 있는 거 이거 안 돌렸어 아 뭐야 아우 시끄러워 이거 뭐야 아 제가 다 못 쓰는구나 이 사람들 왜 이거 안 돌리고 더 멀리 갔지 아 아 아 호재랑 같이 있는데 발전기가 아 그거 맞어 돌리고 있나 몇 포에요 어 어 40 더 쫓기는 중 나중에 돌려놔야겠다 어 들킴 들킴 저거 그냥 갔음 아 나 너무 무서워 아니야 얘 좀 바보일지도 뉴비인가 응애 까맣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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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합을 보자 있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 알아야 야 오시압에 들기 시합에 들기 새로 하러 가야겠다 뭐야 애기다 애기 아니야 애기 까마구 까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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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마 애기 까마구 했지 고 조금 애기 애기 까마구가 애기 까마구야 보지 말이죠 뭐 죽어 죽어 말고 리퍼 다 돌렸어 또 깜 내 거 터질 것 같은데 음 응 이거 터졌다 그 짝짚으로 그 짝짚으로 오는 날은 날은 날 안가워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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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될 듯 설마 이뤄는데 한방 그러면 봉상 님이 가보세요 이런 그냥 버리고 바로 탈출 제가 두 번 구했으니까 각각 배부로 막 삭제 돼서 까먹이 날 왜 뭐 떠오른다 아 아 어 한 방은 아닌데요 막은 말라도 될 때 쓰고 음 그 반 반대로 오면 더 빠르긴 한데 내가 봤어요 하지만 원거리 깜짝 상장하고 자영의 갈고리 고통의 울림이 아 안되면 열었나요 열러 가야 된다 들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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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 캐스트 했다 죽어 죽어 나이스 못하잖아 애가가 어디 갔을 것 같다니 무지랭이 녀석 뭐야 아 반대면 열었어요 좀 거의 다 여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 거리야 이걸 이 걸 아하 으 couring 무지랭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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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무지랭이 녀석 어제 해야 안의 한거에요 특히 아 알로아 님이 있었습니다 럭키박스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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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 정배 2번고 2번 어? 과연? 어? 아니고요 제가 1번이라 했잖아요 정상 나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나가더라 위에서 그냥 차례대로 3명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자 여기는 무지랭이가 둘 하아 과연 우리는 탈출이 가능할 것인가 티코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미션 살인마 맞추라고? 피에로님은 한번도 안하신 분인데 LO님이신 것 같은데 뭐야 무슨 퀘스트야 꽃님이 살려? 아 일단 퀘스트를 지가 참여해 놓고 지가 걸었어 이씨 디스코드는 왼쪽에 보시는 대바대 방송중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들어와죠 나 살려줘 이딴 퀘스트를 걸어? 레디하십시오 나 살려 공탁님이 2,000원 뽑았잖아요 내가 1번이라 그랬는데 엄마 본인 1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보 바봉탕 LO님은 이거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왼쪽 밑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야 마이크가 켜진 걸로 됩니다 어 뭐야 소리가 왜 안들리냐 했더니 소리를 꺼놨었군요 뭐하십니까 오늘은 조용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바보탑 다들 연습해 오셨죠? 뱁새님이랑 꽃님이님 연습은 늘 하고 있어요 연습은 했습니다 예 연습은 했는데 예 꽃님이 살려가 8,000원이고 꽃님이 안 살리면 만원이네요? 아하 진짠가요? 진짜예요 한번 살리고 한번은 안 살리죠 그럼 호호 괜찮을지도 좋네요 잘 생각해 주세요 두 개 더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걸요 살인마 살인마 마스터 마인드 가장 확률이 높게 4 에론 님 에론 님 말해봐요 들려요 어 들려요? 들립니다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수신 거 같아요 옷 입은 거부터 심상치가 않으시네요 아니에요 연습 많이 했어요 몇 시간 하셨습니까 대박이에요 어 90시간? 개고수 끝났네 아니에요 봉창님 저도 90시간인데 뭐 시간 버렸어요 여기다가? 하하하하 아 아니네 나 109시간이네 109시간 109시간 했다고요? 예예예 아니 시참에 안 들어오는 동안 그래도 많이 하셨네 지금은 달라지셨겠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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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야 돼요 누구야 누가 이렇게 콧바람 쩔어 에론 님인가? 저도 마이크가 좀 멀리 있습니다 에론 님인데 마이크 살짝 입에서 떼줘요 깜짝이야 같이 가 무서워 어 다 꺼져 나 왜 들어오는 거야 깜짝이야 야 하나 있다 이거 돌리세요 왜 안해 야 이거 뭐냐 이 소리 뭐지 먹었어요 어그로 누구 뭐 뭐 종구야? 종친은 해 종구라고 헐 그켜 이게 왜 이란 그래 어머니 마스터마인드가 이제 굿이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마스터마인드 잘 안해요 이제 한 이틀 이틀도 안 갔어요 미친 미친 저예요 뭐해요 현재요 파스타 저기요 여기 여기 출근 근데 지금 출구에서 뭐 하신 뭐 하신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 금 정착 하시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요 무빙에서 네 맞고 왔어요 봐줄뻔 아 무서워 그만와 그만와 이거 종구한테 잘려면 창틀을 계속 넘으면서 뻗이고 판자 그냥 아키지 말고 써야돼 이거 저에요 지금 잘한다 하나 거의 다 돌렸어요 여기도요 여기도 95 오늘 레스트가 베타 때는 좋았어요 판정이 좋았어가지고 지금 판정 너프돼서 그런가 다시 버프해준대요 근데 없어 버텨 3분도 버텨 3분이라뇨 아 징그럽다 아예 센터 돌려야 되요 센터 돌려야 되죠 태양인 가요 아 바로 가야 겠다 지금 혼자 달리고 있으신 분 위험할 수도 왜요 폴리 멀리 칼림 그쪽으로 갔거든요 반대 맞는다 제가 살릴게요 제가 살리러 가는 중 같이 오셔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종구가 잘 보고 있거든요 어그로 먹어드림 하지만 어그로가 백스님한테 튀었다면 왔어요 제 앞에 있어요 지금 저한테 왔어요 다시 저 앞에 네 그래서 뱁새님 쫓아간다 저쪽으로 그런데 저 되게 대담하게 아냐아냐 바로 앞에 있는 발정기 돌리는 중 어 저한테 왔어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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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에이 뭐해 이게 왜 잠식돼 뭐해 잠식 좀 막아보지 그랬어 내가요 됐다 내가 됐다 내가 됐다 에이 돌리고 돌리고 째 돌리고 째 째 땐 째더라고 돌리고 째 치료해 하하 손 많이 가는구만 피했어요 어 말이 버텼다 뽄리미님 이제부터 무조건 스텔스 안 돌려도 되니까 무조건 사세요 오케이 8천원에 넘어졌구나 안 돼 왜그래 뭐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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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약간 냄새 우리 어그로 아니잖아 이거 왜 빼 왜 빠는거야 아 여기다 여기 앞에 있다 아 나 이 팽민이 아주 아 왜 일로와 이런 미친 아이씨 필막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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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개유잼겜 멀리 멀리 철렁있다 철렁 어 화가 많이 났네 철렁있어요 제가 살릴테니까 나머지 발전기 어 얘 못찾는다 거련대 어 갈고리 못찾는데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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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스페이스바 연타로 하시지 좌우클릭보다 그게 더 빨리 탈출함 아 그래요? 다 적중시킨다고 했을 때 2초나 빨리 탈출함 아 어딨어요? 갔나? 지금 아까 2층에 계신 분 누구죠? 그쪽으로 가는데? 어 나 레어패 레어패 어 나 레어패 어 얘 그쪽으로 갔어 안돼 안돼 여기 아니야 받아 치료받아 근데 종구 약간 애기종구야 할만해 나 쟤 평타 세세를 못 맞추더라구요 앞에서는 나한테 오고 1분 끌렸으면 말 다했지 나한테 오고 1분 끌렸으면 말 다했지 아이고 뭐해 팽민이 뭐해 이쪽이었네 뭐 아닌데? 네? 길이름 아 이쪽이다 이쪽 이쪽 맞아 맞아 아니 어디야 어디 어디 이쪽 맞는 거 같은데? 아닌 거 아니겠지 설마? 어 동상리? 뭐해 나야 만원부터 갖고 가시죠 얘 뭐야? 벽에다 비비네 바보? 얘 100%다 말퍽 들고 왔으면 못 이겨 얘 절대 관점이 어디 돌아가고 있지? 내 말에는 관점 게임 맨 끝에크 하나 돌릴까요 같이? 돌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돌리세요 중앙 돌리네 아 내 앞에 내 앞에 오케이 에로님 앞에 팽민이 옷을 산 답어체 해주시는 거죠 에로님? 저기도 약간 내다버린 90시간의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아 앞에 잠깐만요 구하러 가겠는데 조 왜? 돌려요 돌려요 캠핑 중이에요? 갔나요? 갔어요 갔어요 나 오늘 일단 구하러 뛰어봅니다 네 여기 50%에요 중앙 한 65? 정국 어디 갔지? 올 거 같은데 일로? 맨 끝이라 발전 견자로 안 가면 얘는 망해가지고 아마 갔을 거 같은데 왔어 저한테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망할 거 총망탈 피해버리네 버리라니까 왜 버려 감사합니다 오 너이스 살려줘 중앙 거 거의 다 돌렸거든요 중앙에 있어요 지금 저 어그로인데 어 풀렸어요 저 다시 옵니다 저한테 근데 저 다시 온다 내가 어그로 좀 끌어봐야겠다 이걸로 판자 계속 넘으면서 소리 끌어야지 상트리 좋아 상트리 상트리 좋아 상트리 상트리는 말아야 아씨 나 죽어 오호 나이스 여기도 하다 말았구나 오호 넘어왔다 내가 그냥 중앙 돌리면 되겠는데 뭐야 한 대 차고 갔네 이거 이런 미친 중앙 50 말이 활랐어요 잘한다 잘한다 넘어왔어 넘어왔어 안돼 안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긴?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아 안돼 안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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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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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죽어야지 발통 발전 거의 다 됐어 80 문 열러 가세요 1명 저 아직 어그로 된 것 같은데 저 아직 어그로 어 보인다 보인다 아론님 문 열러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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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화가 많이 났네 잔뜩 났네 응 화났어 화났어 지금 굉장히 화났어 안 돼 안 돼 나 왔었다 아이고 간다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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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바보 못 주웠어 이거를 안 돼 바로 앞에 있네 흔들어 흔들어 오우 예스 안 돼 그래도 걸려 흔들어 살릴게요 근데 그로 따라갔는데 눕겠는데요 에로 님 출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해 아 이런 아 문은 열린 건가요 아 아니 이렇게 에론 님의 전투력 파악 끝났습니다 저의 스카우터가 완벽하게 하하 죽을 뻔했다 이거 나 혼자 나가게 생겼는데요 아 아니요 아니 이거 세 명 사는 건데 왜 굳이 이걸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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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아 아 출 저 처음으로 탈출 하네요 처음 요 109 시간 처음 탈출 아니요 그 강설이 방송에서 맨날 주었거든요 제일 먼저 자 잘했어 제가 올해 도망갔어요 여러분 전혀 석 그래서 퍽 보이세요 으 말도 안되는 법을 하고 온 또 왔네요 서 멋졌습니다 롯 님 정말 잘 하시더라구요 팽 민의 스킨에 정말 딱 버금가는 실력이 었어요 사다 아 아 아 아 맵 좀 잘 줘 맵 공을 써도 되나요 뭐 계속 랜덤으로 걸린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음 네 세backs 돌으로 어 경찰서 주변인 경찰서가 익숙하게 bur ن요isty 없을까 에도온 안 있는거 해줄까 요 잃어버리지 않는 고 야마오카 사육 저 어때요 저럼 최악이 모르 만드는요 모르몬 오 cream 됨 Nietz 있어요 어 뭐야 다시 를 테 참아지고 꽃 미미 죽은 미션으로 부각 내요 4월 이기 미션 하시면 되겠다 하지만 이미 갔다가 반아버리시면 이미 8천원 써야 되요 참석한 적극 제거라니까 8차 넣어 제거라구요 어 어이 뭐야 이거 맥크로 아냐 칼렛이 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 몇 초에 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몇 초에 했는지 못봤네 빼야 되나 가야 되나 뺄까요 빼보죠 불안해 칼렛이 박은 것 같아 파티 나가기나 눌러주시고 으 아 안되겠다 이번에는 화려한 변신을 해야겠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1 로미래 이거 이거 뿌긋방 님이 너무 귀엽다고 사달라고 우 매할 저것이 정해요 아 아 아 으 oo 뺀 겸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좀 더 멋있는 분이 되요 야 되요 으 쪼아 쪼아 쇠 극협을 해 놓고 겠다 뭐 떠요 이번에 이 타심 오림으로 갑니다 4 더 극협으로 사 드릴게요 뭐 멀려 아 아 뭐 들지 페이크 써야 짐 아는 편지 쓰겠습니다 구조들까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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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안 하시고 아니었어요 아 아 우리 중에 빌런 이 있다 이랬는데 마스터마인드 나오면 다 뒤진다 덧구만 하고 나오면 다 뒤짐 일바로 줄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안 돼요 90시간 내다 버리실 셈이에요 아 저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어렵죠 마음 같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엄청 쉬운 게임은 아니야 맞아 근데 보다 진짜 잘해요 맞아요 이거 살인마 완전 최적화 왜 최적화죠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최적화 거의 진짜 즐거워보여 어디가 저거 미카엘라 일루와 네 여기 아닌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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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고정 거의 고정으로 나와요 여기 여기 아니면 그 계단 앞에 어디 여기가 어디 여기 밖에 밖에 설조방 밖에 무슨 살인마저? 몰라요 아직 맞아 맞아 쟤 뭐야 왜 걸어대뇨 어디있어 야 롤치 종구종구 종종종종 제가 보여요 허 종종종 미친 종구가 얼마에 나오는 거야 나야 나니 또 내가 종구 온다고 말해줬는데 나니는 뭐야 프레시 돌고 오게 잘했다 나이스 그러네 아휴 아휴 옘병 벌써 가셨는데요? 뭐야 종구 싫어 종구 그만 나와 바로 제가 갈 테니까 돌리세요 갔어요 어디로 갔어? 지금 2층에 계신 분 발전기 돌리고 다소곳에 앉아계신 분 저요 두 분한테 가셨어요 일단 뿌깜머리는 아니고 아래 1층 70% 됐습니다 저한테 왔네요 내가 구할게요 이거 네 기재시켰어요 웬만하면 센터 쪽에 있는 발전기를 빨리 하는게 좋아요 여기 가운데가 중요해가지고 네 저 아직 오그로 바로 힐 멈춰 멈춰 이거 이것이 바로 식물학 지식 없어졌어요 어그로 풀렸어요 개빠른 힐 오우 빠졌어요 이리와 이리와 저거 놀렸구나 내려가 내려가 아 종구종구 비켜 비켜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남아 남아 난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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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으 으 밍상 님과 긍정보다 아 아까 바로 아주 어쩔 수 없어 아 상단 아 3 아침인가 어떻게 바로 갔지 하는 아니겠지 설마 나겠다 아마도 치료 치료 아 이거 써 드린 ok 이거야? 간다 나는 아니겠지 설마? 누워 고는거죠? 저요 버려 저거 버리고 발축이 돌려 빨리 이거 돌리세요 딴데 가 아이구 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친구 홀리 마니! 꽃 님이 꽃 님이 으 안단도 오지마 가버려 어파가 잔뜩 마찬가지고 빨리 났는데 쉽게 깨끗해줬다 겜 터짐 겜 터짐 본 이미가 겜 터트린 양 걸고 그냥 오는데 어 그냥 그냥 때리러 다니고 있어요 안 돼 나야 아 저희 걸로 갔네 막았어요 앞에 어 저한테 올 텐데 너무 빠른데 바로 앞인데 튀어요 회복 몇이에요 저 아직 모잘라요 저 저 회복 아직 50밖에 안 돼요 왜 넘어서 맞으시는데 먼저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개구가기야 개구가 아 셋 다 개구가기 BAR 아 반항 음 으 저 치료 Ollie Spock 아 아 맞아줘야지! 맞아줘야지! 인내가 있는데 이씨 저분 먼저 살려야 돼 뭐야 쟤? 미션하고 나빠졌네 어 괜찮아요 회복 중으로 해요 회복 좀 회복 좀 여러분 톡톡 멈췄다 아 공탄님 나이 속으로 회소생술 중 아 저거 그림자 모드로 끼고 왔나보네 저희 전부 다 회복했어 공탄님 어떻게 이제 중앙에 있어 중앙에 일단 발전이 들리죠 중앙에 은신조라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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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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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하드! 데드 하드! 빨리! 뭐든 해봐 빨리! 저희도 하고 있어요 이즈게 힘드네 아 브루탈인건가? 안온다 내가 여기로 풀림 아까 이거 거의 다 돌려오는거였는데 깨트렸구나 아까 저희도 안온다 이젠 좀 시간 많이 끌었다 발전기 하나도 안타 이제 돌아왔다 우리 같이 돌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금 주야? 미친 삼걸삼발 아 미친 내 어그로 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건 진짜 안돼! 안돼! 중앙에 하나만 더 돌려야 돼 지금 뭉쳐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밑에꺼 얼마 나요? 밑에 얼마에요 지금? 이십 아 너무 아깝다 아! 얘 중앙으로 안가고 저기로 가요 그..사이북 쪽 바로 가요? 구는 중필한테? 다시 왔다 전 다시 왔음 아 왜 많이 울받았네 아 중앙가요 중앙감 중앙 가는 중 중앙 저기 팽민이 도망가야됨 아 나 가야됨 미카이라는 바로 와도 돼 지금 어디야 여기 아이씨 아시게 예 언스템에 한다고 썼다 저 제가 하고 있어야 겠다 오고 있는데 한 명 오지 마 본인의 발전이 되세요 뭐 뭐 뭐 뭐 뭐 캐릭터가 해주는 거야 아니고 아 실체 소리를 지는 거야 그 리얼한 해 굉장히 잘하네요 이거 맞는 걸까? 이 거리 둘인데? 이거 바로 올 것 같아요 뭐야 왜 도망가 꽃님이 저희 저희 둘 구하러 가려고 아니야 아니야 이 거리 어딜 구하러 가 빨리 이리 와 아니야 주변 잘 보셈 룸이라서 아 손이 너무 꼬여가지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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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왔네 안돼 나 복탄님 왜 길을 막혔어 흡세님 맞아줘 흡세님 노거리니까 맞아줘야돼 어디갔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어그 풀렸어요 손님이 잡으러 갔네 손님이 만만해 제가 구하러 갈게요 이거는 저거 마저 돌릴게요 아까 그거 다시 은신 아니다 아니다 발전기 부수고 다시 저한테 와요 우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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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락 지식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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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멸망이야 미래가 없어 어어 예 제가 그거 죽기살기 썼는데도 기다렸다가! 앗 betting해요 자 중앙에 온다 아 걸러왔다 걸러왔다 아래쪽으로 뛰어갔어요 아래쪽으로 마음이 아파요 이거 손전등 쓰실래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 있으시구나 상자가 보이는 거 들고 와가지고 상자 좀 깔라고요 뒷떨미 잡혔어요 예? 뒷떨미 잡혔어요 주변을 살펴야지 뒷떨미를 왜 잡힌 뒷목을 왜 잡혔어 뒷목 잡혔어 발전기 돌리잖아 보고 있었는데 왜 못 봤지? 동무지랭이를 어쩐단 말인가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하샘 둘이 하샘 뭐야 왜 들어가 뭐해 뭐해 성광탄 성광탄 그거 쓰세요 왔다 제 옆으로 아저씨 여기 판자 없네 제가 돌리던 것 좀 됐거든요 많이 뒤에 성광탄 주어서 쓰여있다가 나 무시하고 글로 간다 왔다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밖에 있는 거 다 돌렸나? 밖에 있는 거 맞히신 거 같은데 아니 밖에 있는 거 안 돌렸어요 그거 말고 복도에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돌렸는데 아 근데 저거 다 녹았네 또 아 이런 망할 놓친 종구씨 알차게 끄고 다니더라고요 다 녹았는데 여기 중앙이랑 내가 돌리던 거 어? 다 큰일이야 이거 될까? 구황 구황 다 아까 야외 나가는 구멍 앞에 있던 거 그거 어? 제가 돌리는 거요? 나 안 들어오나?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누가 판자를 다 부셔놨는데 근데 종군 원래 판자로 판자 아낌 안 돼가지고 중앙에 판자 없어 이거 공상에 그냥 그냥 보여 그냥 위에 그냥 돌리셔야 될 거 같은데 돌리고 있어 바깥에 거 네 그냥 돌리셔야 될 거 같아요 어딨지? 저쪽으로 오고 봤었는데 중앙에 있어요? 지금 있어요 계속? 네 빠지면 말해주세요 저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저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어디로 빠진 거예요? 저쪽으로 살릴게요? 아 나한테 왔다 발전 2차전 좀 얘 잘한다 확실해? 잘하는 거 맞아 이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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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마자 얘 잘하는데? 걸리면서 죽는다 이제 저한테 있어요 계속 진짜 죽는다 생각하고 강약하고 빡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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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아! 안쪽에 있는 거 하나 아까 돌리다가 뒤로 도망가서 그거 돌려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애가 터뜨려 놔 가지고 잡살 나이스 해봤어 녹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꺼져버려 꺼지겠냐고 계속 오그로야 계속 오그로 가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 50% 나이스 꺼져버려 난 갈 거야 너무 잘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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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풀림 어 주석이에요 어그로 풀렸습니다 중간 아 아 길막? 어 어 감사해요 오 왔다 글로 갔나 보네 아 빨리 킬 아 아 아 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노 미래 노 퓨처 오 미래 헤헤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액션이 좋으시네 헤헤헤 근데 안 드네 안 없네 왜 안 없지? 찐비명 지금 돌아가요님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이제 아 걸러간다 이제 아 맞다 이제 아 이거 밖의 발전기하고 중앙발전기 겁나 견제.. 견제에 종구가 빨라가지고 원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야 이거 내가 돌리던거 지금 백제님 앞에 있는 이거 어 뭐야 다.. 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완전 깨버렸네 어디 어디 에이 없어졌어요 백제님 돌리는 거 절반 이상 돌아갔었는데 밖에 있는 거 80%인데 만 도는 건 아니겠지 썩을 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어그로 있나요 지금 아니 없어요 둘러 가실 것 같은데 어 저거 저 어그라요? 아 저기 있네 오케이 하나만 더 돌리면 우리에게 희망이 아 왜 객사님 그 상태 5분만 더 5분만 더 5분이요? 아 아 아 아 아 발전기 하나 돌아오는 게 1분 30초라 그랬기 때문에 1분 30초만 모든 너무 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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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아 아 빠르시고 빠른 게임이었어 금방 가네 점수 안 줄 거야 곰복살되네 완전 빨리 가네 말라죽기 말라죽기 말라죽을 거야 여기도 사람요정들이 아니네 사람요정들이 아니죠 점수 못 먹어라 난 탈출을 하는 게 아니야 대부도 닫았네 난 탈출할 생각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람 퍽 이상해요 이 기어다니는 사람 퍽이 이상합니다 아 그래도 제일 제일 잘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어그로 많이 끌고 이 기어다니는 사람 퍽이 이상하다 이 선광탄으로 지금 4번을 기절시켰다고요 레온 잘 숨는다 엔티티에서 하는 건가 집착인데 이제 점수 못 먹죠 이러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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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던데 지 orer alltid مث direction 이랄esen 말아주세요 Beyond 빼 줘 제발 살려주세요 한번 파 한 판만요 무지랭이 처럼 가서 발전기 부터 많이 있고 발전기만 뚫어 돌아 쳐다보면서 스킬 맞추니까 주변 누가 오는지도 모르지 집중해야지 마치 뭐 뭔가 진짜 감정을 서 앞에 있다 그랬는데 진짜 5초 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랬네 터뜨렸어요 관전 하다가 안가도 걸어라니까요 뭔 소리 새해 질감 땜에 분명히 보였거든 갑자기 목덜미가 잡혀 버렸지 뭐예요 무음 되게 성가시다 이거 무조건 주변 다 봐야 돼가지고 소음보다 무금이 더 짱나 살인바 맞추셔야 되요 8천원 지켜 뭐 할까 이번에야말로 토구다 마스터 마인드 어데 꺼 제가 마마 좀 해야 c 말고 할인발 판자 집 짝 집 짝 집이란 얘긴가 또 뭐에 딱지 가 딱 지배의 떨라구 세일이 수고 염 어 킬 빌리 되어야 전기 톡 겜 빌리는 톱구 돌지 않는데 아니면 토 꾸르 래이거 요조가 아냐 저거 아닌가 정의 오늘 이성의 옆 사람 마들이 더 매크로 아냐 이거 펴 기아가 오래로 비와서 많은데 톱구가 진짜 별로 안좋아 로 알고 있는데 피아스 정신 나간다 보다 차라리 중국은 괜찮은데 중국아 톱 쓸 때 이 속 빨라지지 안내고 우왕 우왕 할 때 너무 싫어 소리 아니고 살인마도 못맞춰 꽃님이 살려는 이거 뭐 언치가 어느정도 살아야 살려 주지 손님이 살려 꽃님이 살려 살려드리고 싶은데 살려야 제가 죽어 어떡해요 Yellow 진짜고 싶어 자신 없으면 처음에 잠깐 테스 를 해 바로 돌리지 말고 어차피 살인마 가장 멀리있는 발전경이 얻기 때문에 달장 소리 들게 되고 블랙 멀어졌어요 방금 이쪽으로 간다 큰집 누구 어그로인데? 어 여기 앞에 근데 큰집 가요 여기 안 돌린거 확인하고 큰집으로 넘어갔어 스킨도 있어 제일 빌리 전문가인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할리가 있네 저기 짝집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어그로 풀렸어요? 어그로 풀렸어 어그로 브리핑만 빠르게 해봅시다 올탈 갑시다 올탈 아우 걸렸나요? 저한테 올 듯 큰집 옆에 있는 발전기로 올 듯 왔네요 왔어요 왔어요 걸렸어요 금집 70% 정도 걸렸어요 왜 안오지? 얘 뭐지? 일로 온다 마무리하고 왔죠 그냥? 네 근데 뭐야 얘 아 아 아 엉덩이 어 예 엉덩이를 뭐야 이게 이게 게임 안해요 뭐지? 발전기만 참고 그냥 갔는데 간다 약간 에론님 같은 스타일인가 보다 스킨부터 사고 보는 스타일 뭐야 아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풀기야 완전 시험 내가 말로 바쁘다 이거 올탈 각이다 어? 저 어그로 같은데? 어? 저 어그로에요 직선만 피하세요 무조건 풀어 돌면 돼 저 지금 큰집 앞에 정원 정자 정자 앞에 정 직선으로 튀면 골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으로 트지 마세요 때리긴 때립니까 네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 한방일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토템 찾아 토템 찾아 네 내가 토템 좀 찾아야겠는데 계속 계속 돌고 있어요 네 맵 발치는 거 해야되는데 안 했다 아직도 토템 다섯 개를 다 벗으면 한방팍 발동 안 한다고? 맵에 다섯 개 있나요? 계속 도는 중이에요 뭐지 얘? 맨 마지막 모서리 네 개랑 다운 달 하나 있다고 들었어 아아아아 돼지고라 70% 돌렸어요 70% 없다 토템이 하나만 더 돌리면 될 거 같은데 어디 있다 하나 맞떨어 돌릴게요 뭐야 난 뒀다 저 어그로 풀렸어요 나도 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뭐야 얘 나한테 또 토템 하나 빠져 호재 없죠 호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재는 있어요 저한테 근데 호재가 나중에 한방팍으로 바뀌어 뭐야 벌써 누웠어? 저 힘 좀 해주세요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어 오케이 여기에 힘 좀 해주세요 나 아니구나 이쪽에 호템 하나 있을텐데 진짜 찌꺼는 안 맞는데 아예 진짜 손 대면 아 이 위에 있구나 정자요 어 이 옥이 걸러 오는데요 잠시만 여기 걸러 오는데 어디있어 어디있어 뭐있어 뭐있어 여기 짝집 앞에서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어요 쟤 캠핑하는 중 없는데 아 쟤 처음 봐 신기하게 생겼네 봉탕님 아차 얼마 안 남았다 그 자해의 손길 좀 버블린처럼 생겼어 저 앞에 있어요 어 보여요 보여요 바로 앞에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쟤 초록색 포크스터인데요 봉탕님 완전 뉴비인가 갔다 오른쪽 갔다 오른쪽 어니씨 토템이 안보여 봉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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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탕 선생님들 봉탕님 봉탕님 봉 underneath 봉투 둘 뇌 los eros 엑 멜 아 저쪽에다 벌라고? 아 저쪽에다 벌라고? 다 부셨고요 베라이 잔뜩 화가 나셨구만 이게 뭐지? 지금 다 하셨네 뭐하자는거지? 짝짓도 돌릴게요 네 화 조지게 놨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그냥 가는데 뭐야 애기톱구인가? 톱구도 아니야 망구야 망구 망치 망치만 써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빛이 좀 맞아 이거? 그냥 가는데요 저 버리고 뭐야 유메타? 유메타 뭐지 한방이 아닌가? 한방 같은데 아 한명만 잡아와서 아 진짜 아 아 아 실제로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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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وا inv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맞는 걸로 부족해서 죽겠지 나는 안 돼 꽃님이 살려 넣어서 여기 있니 여기 폐로 님을 돌리시고 여기 아래쪽 짝재 50% 돌렸어요 다 불려 될 것 같은데 한방에 미친다 깸 터진다 본인 어디였어 나 안쪽으로 같은 거 먹었을 거 야 나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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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뭐야 예 건강에 주신 걸리는데 그지 걸리는데 눈시장 7명 아 아 들었을 때 해야 되는데 멀리멀리 존마 아 이건 저의 다 있네 얼마나 돌아갔어요? 저게 안에 50%인데 저거 부시러 갔어요 어차피 1거리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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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광탄 오 마이갓 맞았어 진짜 운동해서 술래잡기 하는 느낌이라니까 돌릴게요 돌리세요 돌리세요 지켜보고 있어 완전 캠핑한다 허수하군가 완전 캠핑 발전기 한 번 차주고 다시 왔어요 그냥 구할 걸 그랬나 저한테 오는데? 아니래?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어요 매크론가? 이상함 매크론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크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함 쓸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 50% 맞을게 맞을게 아 이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평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어그로 풀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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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없어지면 말해주세요 아 없어졌어요 아 아 아 없어졌어요 거기서 여기로 여기로 오셔도 될 때 그냥 왔어 삐졌네 얘 삐졌어 여기있다 아 왜 삐졌어 아 아 아 아 좋았다 rato 아 아 이렇게 지금 이런 애를 만나야 우리는 옳다 아네요 놓더라구요 자 또 시상해 다닌 거 같아요 맛있어요 녹화 폭준바 이런 젤짱 1 찬성해 치욕스러워 탈출핸드도 너무 치욕스럽다 치욕스러워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걸 그래도 마지막에 몰타를 했군요 한인마 퍽이나 좀 좋아 찍고 가자 나 누구 찍어야 되지 잠깐만 지금 덧 일환했고 반구 일환했고 고통의 선물 일환해줘야되나? 고맙습니다 사다코 했습니다 일환 덧구 사만을 먼저 할까 아니면은 수도사를 일환을 해줄까 그게 좀 고민이에요 사리마 미션은 실패군요 덧구를 사만하라고? 나도 수도사 먼저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퍽을 열어야 되니까 수도사를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저거 하기도 좋아 수도사를 할 수가 있잖아 생긴거 진짜 개극혐이야 고통의 어디로 도착상태 맞어 이것도 좋다 맞아 도착상태도 좋네 발전기가 하나 수리되면 30초동안 가장 많이 된거를 차단시킨다 도착도 쓴단말 얘가 원래 그래서 이름이 핀헤드에요 핀헤드 도착쓰는애도 있다고 그러던데 도착 오 잘나오는데 아 이게 이거 찍는게 좀 귀찮아 상상 상상 이게 귀찮더라구 좀 더 편하게 할 수 이거 이거 이게 좋아 이게 이게 개좋아 이게 원감 원감 갈고리랑 똑같은건데 걸면 탈출하면 출혈 및 깊은 상태 이상에 빠진다 그들은 다시 부상을 입을 때까지 치료 및 수리 작업에 16% 속도 페널티를 받는다 이거 개빡침 그래서 마스터마인드를 한 다음에 불안한 존재 광대 공포증 광대 공포증 원감 아니 고통의 선물 뭐 이렇게 끼면은 난리나던데 그냥 죽어나던데 무자비한 택 타다쿠쿠 아닌가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미친 한방을 안찍고 이상한거 찍었네 그나마 이게 불포호 할인해가지고 그니까 할인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제 가격이 줄어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애 좀 무서워요 근데 대사가 좀 웃긴 옛날에는 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얘만 만나면은 막 진짜 무서워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4명 중에 1명이 큐브 찾으러만 다니면 되더라구요 뭐 딱히 뭐 없던데 그리고 완전 에드온 빨 이건 뭐야 노리개? 아 이거 그거구나 인지 불가능 상태 됐다가 개인 개인 그거 걸리는거 개인 저주 토템 개인 저주 토템 핏빛 비탄의 배열장치 이런것도 있네 아 하지만 찍으면 안되구요 불존도 있어 다 썼네요 이제 포인트 여기까지 이건 뭐야 별로 몇개 다 있네 별로 몇개 다 있네 끝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 미션 실패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제 187 시간 했네 아직도 쌈 유비다 이 말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방송에서만 아니 방송 안할때도 했지 방송 안될 때도 하루에 조금씩 해요 휴방 때는 아예 대바대만 하는 방송도 하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전 내일 방송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잘 보내시고 태풍 비랑 바람 많이 분다고 하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퇴사하세요 이 기회에 이런 이런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요 조심하세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괄호 열고 웃음 괄호 됐고 아이고 에로님께서 우천비트를 고맙습니다 블랙소당님도 cp트 고맙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썸네일 가족오락관 아니면 시천만자 시천만자 썸네일 뭘로 하지? 퇴사하고 화이팅 흥뿍 요리 예전 월요일 orman 아이콘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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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